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4학년도 9월 모평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x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일 때 부등식,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모든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사인 7분의 파이는 일단은 특수 값도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사인 7분의 파이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겠냐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얘도 뭘로 바꾸면 풀 수가 있냐면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어떤 코사인의 만약에 3분의 파이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학생분들은 어, 코사인 x가 코사인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값을 뭘로 바꾸자? 코사인으로 바꾸자. 자, 그럼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방법. 사인, 코사인 바꾼다? 각 변환을 이용해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이거에다가 사인에다가 각 변환을 해야지만 코사인이 되니까 2분의 파이를 먼저 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7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7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k라 그래서 각 변환할 거니까 얘가 7분의 파이가 되는 일단은 k를 구해서 얘가 결국에는 k를 이용해서 각 변환해서 코사인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k 구해볼게요. 두 개를 갖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가 k가 되겠고요. 자, 이거 통분하면은 14분의 7파이 더 2파이니까 5파이가 돼서 아, k는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5파이가 돼요.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코사인 x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각 변환 갈까요?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14분의 5파이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는 1사부면이니까 플러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바뀌었어요. 뭐다? 코사인 x가 얼마보다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자. 됐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코사인의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쉬운데요.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코사인의 14분의 5파이를 한번 표시해봅시다. 14분의 5파이는 당연히 뭡니까? 얘가 여기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보다는 살짝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겠죠? 우리는 14분의 7파이죠. 14분의 7파이가 2분의 파이가 살짝 왼쪽에 있어서 여기 어딘가에 14분의 5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코사인 14분의 5파이 값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값보다 우리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보다 아래쪽을 표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얼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이 끝값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코사인의 대칭성의 성질을 이용하며 이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당연히 코사인의 대칭에 의해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가 될 거다. 아, 그래서 우리는 그 x 범위는 얼마부터? 14분의 5파이부터 어디까지? 이거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가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이것을 알파, 이것을 베타라고 해서 두 개를 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베타빼기 알파는 얘에서 14분의 5파이를 하나를 더 빼니까 2파이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빼기 7분의 5파이 마지막으로 통분하면은 7분의 14파이에서 5파이를 빼니까 9파이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만족하는 답을 구했고요. 얼마가 되겠다? 7분의 9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